사무엘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 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 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는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불레세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두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압에 더하사 성업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고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고론에 이른 즉 에고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불레세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업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지심을 당해 성업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불레세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불레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권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괴손을 그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권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불레세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말을 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원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원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워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요하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 싣고 속권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첫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요하의 괴와 그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굴레스 반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요하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위은 요하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둠에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요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굴레스의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굴레스의 사람이 요하께 소권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 쥐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요하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반백들에게 속한 불레스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요호수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요하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치십 명을 죽이신지라 요하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 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요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정년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불레스 사람들이 요하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암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크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로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권이와 우리가 아직 최현되었을 때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복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독은혜와 의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에레미야 44장 애국당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호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웁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배어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아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야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국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미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국당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국당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의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국당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국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고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국당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근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물이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왕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국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소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행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국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지 애국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국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국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득이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누구가 낼살 왕의 손에 넘길 것 같이 애국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두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경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너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감사합니다.